자 오늘도 구구바오께서 문을 열어 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. 이 친구들 판다월드 실내전시장 판다공간에서 지금 기거를 하고 있는데 무임승차를 해서 숙박료도 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. 지금 문이 열리면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어요. 저한테 문을 열어 달라고 근데 지금 이 친구들이 판다 쪽에 들어가서 도망가지도 않죠. 방해를 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들어오지 말라고 안내를 해드렸는데도 이렇게 계속 오시네요. 저쪽으로 가세요. 밖에서 살았으면 좋겠어요. 가시라고요. 멀리 가시라고요. 멀리. 더 멀리 가시라고요. 이 안에 들어가지 마시고요. 여보세요. 여보세요. 멀리 가시라고요. 훅. 훅. 아 정말 가시라니까요. 여기 들어오지 마세요. 이제 밖에서 살아가세요.